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장말 오랜만이에요 아 오늘 근황토크 하라고? 아 게임을 몇판 해야지 유튜브도 올려야 되는데 말이야 그동안 뭐 클럽만 갔나냐? 클럽 한 번도 안 가는데 이때까지 살면서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아 제가 방송을 늦게 켠 이유가 미국에서 이 마이크 같은 거를 보냈거든요 택배로 그래서 그런 거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게 켜졌네 세팅이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세팅이 완벽하진 않아 이때까지 뭐 했냐면 그냥 집 뭐 정리하고 방 정리하고 아 그리고 방송 안 켠 이유는 그거죠 그 뭐야 그 LA 갔다 오느라 아 LA 갔다 오는 게 제일 피곤했어 진짜 뒤집어 했어 그냥 그런 거 때문에 방송 내가 2주 동안 안 켰나? 2,3주? 그래서 방송을 좀 안 했습니다 제 근황은 그게 끝 그럼 오늘은 경쟁 뭐 2,3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 빨 잡힌다 아스 바틀라 안 잡힌다 저기 워터님 힐러냐? 아 나 아나 좀 하고 싶은데 어 이거 모이라를 1초대 아나로 바꿀까? 너무 개색힐까? 에라이 씨발 어 왜 날 봐 보지마 어 야 아나임 감탄이 택시 비관리하면서 해야 돼 아 아 여기 리퍼 여기 리퍼 여기 리퍼 리퍼 왕형 없어요 아 다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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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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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리퍼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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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쑤 깜짝 우이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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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가 어어 저거 안 죽냐 어 죽었네 나이스 근데 아나라 첫탄 이겨도 지금부터 캡파크 천천히 할게 저 왕령없어요 오케이 왼쪽 방해 리퍼 두비봉하자 두비봉하자 뒤뒤 뒤뒤 죽어 뒤뒤 뒤뒤 나이스 뻥뚬 해야돼 아나 할거면 안그러면 모일한테 못 비벼 회장동 피고 먼저가자 왼쪽 방해 리퍼 리퍼님 왼쪽 방해 리퍼 님 뒤 풀 조심 안 흘리겠는데 얘 뒤에 있다 어 나이스 리퍼 궁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우리 사 살려 우리 사 빠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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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뻥뚱하자 뻥뚱하자 저 뻥 아직 95 왼쪽 방해 하나 왼쪽 방해 하나 리퍼 나올 수 있나 어 나 잔다 뒤에 하나 아 나 죽었다 아 리퍼 리퍼 우리 궁 많다 궁합 끼자 궁합 끼자 아싸 쟤네도 안와 우리 궁 많다 리퍼 리퍼 숨어있는거 치크하고 갑시다 왼쪽 가서 왼쪽 장난으로 루시 님 나 붙어줄 수 있나 왼쪽 방 확인 좀 할게요 이거 아 오케이 아무도 형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잔다 뒤에 리퍼 잔다 하나 둘 모기사 도시 어 아 출발 아 오이사필다 쟤네 시그마군 빠졌고 또 뭐 빠진진 몰라요 둠피 오른쪽 방 2번 정 빠진다 저 망령없다 커피 쟤네 강차가 없어요 천천히 해봐 천천히 흐빗봉 줄게 모아봐 모아봐 루시 난다 루시 난다 시그마피 시그마피 고점만 사야 돼 고점만 사야 돼 나 케어좀 어 어 어 어 안 가도 될거에 짜뽕 가서 그니까 없어 비비면 까비 어 근데 이거 정체 안당하겠다 그래도 왜냐? 쟤네도 아나 버터님 계속 아나합시다 상대가 모이라면은 졌을 때 눈치 봐야돼 고립 오케이 오케이 바로 거점 가자 이거 우리 안하니까 2층 활용하자 옙 갑니다 오케이 예 정매운 둠피 2층 둠피 잔다 둠피 잔다 2층에 둠피 어 뭐야 일어났네 어 따라지는거 조심 숙면 빠졌다 상대 숙면 빠질 아 나 따라다겠다 지금 막 끌었는데 하나 컷 준비 컷 우리 오리사 살 수 있나 오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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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안해도 돼 상대 2층 정면 상대 정면 정면 리퍼는 정면 안보인다 리퍼 텔 나랑 헬멘 많아 트리톤 나이스 아 나 죽는다 이거 루시 살려 나이스 리퍼 컷 시그마 키레틱 없어 안아 안아 반피 시그마 끌었는데 시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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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보자 왼쪽에 왼쪽에 나이스 내놔 사놔 상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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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똑바로 안해? 정신차려 알아서 끌어 내가 끌어 내가 알아서 벗어 오른쪽 온다 끌어 끌어 이 자식아 리퍼 탈탄같은데 둠 키워온다 펑고 깨워 펑고 아 빨리지마 우리 피트 우리 리퍼 캐워 나 펑고 깨워 나 펑고 깨워 나 펑고 깨워 우리 리퍼 캐워 나 펑고 깨워 펑고 깨워 팔아야되는데 그러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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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슈빨 나이스 우리 리퍼 캐워 좋나? 야우야 헬만한데 헬만한데 딱 헬만한데 딱 두필부터 리퍼가 보여주나 보여주나 암 안 보여주나 까비 나이스 나이스 택하자 쟤네 퐁 빠지고 툭 빠지고 툭 빠지고 시그마 궁이나 있어 있어 시그마 궁 있다 어 툭 다시 룰 수도 있고 이거 뭐야 비트 빠졌나 쟤네 나 못 본거 같아 빠졌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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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은 시그마 궁 일단 하나 있고 싸우다가 툭 찬다 전방 가자 전방 가자 쫄겋 봐 예나야 쫄겋 봐 아프다 나 오른쪽 왔어 경차 경차 툭 이걸 어떻게 봤노 하나 1배넣다 하나 1배넣다 질러 질러 비트 빠졌다 메인 게이자 리퍼필 우리상 리퍼 다필 진짜 땡겨줘 야 우리들 루셔 있다 아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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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루셔 어디야 죽여 рез changed 나이스 네 나이스 나 좀 멈halten 너무 실 возможность 다 힘들 tới João 왼쪽 오면 좋아 레츠 고 kings 왼쪽! 한타로 더! 한타로 더! 다 죽여! 뭐야? 와 모이라? 실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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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먹어 꼬리먹어 올라가 툰비 찬다 툰비 찬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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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나 떨어오는거 볼게 떨어지는거 시그마워 시그마워 쇼필 쇼필 아 나 아픈데 리퍼 망령없다 우리 사이베 누구 방방이 타던데?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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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모이라 모이라 왼쪽 방 모이라 왼쪽 방 리퍼도 왼쪽 방이 있었어 장방이 아니야 리퍼? 리퍼 텔 탔나봐 맞았다 맞았다 우리 뒤에 있을수도 있어? 리퍼 뒤에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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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오른쪽 좀만 오른쪽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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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그만해 또 나와 그만해 어우 예예 뺏습니다 형님 생명끼리 쭉쭉 올려주지 아 필빌 오른쪽 다운 킬 밴 영명 킬 밴 한 명 이리 풀림없다 아 나 방벌 오픈 낳으면서도 오장 셀 수 있나? 와 너무 높은데? 어 갈렸다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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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밀리네 아 워터님 뭐 이라를 해? 낙낙? 오리사 널시프트 오리사 널시프트 바로가자 아 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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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뛰어 잠깐 뛰어 잠깐 뛰어 뽕듬으로 가자 뒤둠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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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1 우리 둠삐 살려라 어 하나 더 나 이층가 있을게 나이스 개 빨리먹었다 2층먹어 2층먹어 아 뭐해 2층먹어 정면 잊지마 예나님 조심 받자머지 오리사가 신경쓰고 폴링 눈빛고 먼저 예나님 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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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가는게 아니라 쟤네가 오는데요 아 나 떨어졌다 뭐야 누가 밀었어 이 개X들 안 떨어졌네 덤비야 뒤엎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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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덤비 오오올로올로올로 오올로올로올로 호오올로올로올로올로올로 홀리쉐잇 둠피공도 빠졌다 정모양 가 정모양 가 정모양 가 정모양 가 나이스 열고 왔다 나이스 이해놔 야 모이라 잡았다 야 딜꺼 어 모이라 강차도 맞췄겠네 모이라 2층이사 나이스 나이스 모이라 10프트 뺏고 안 돼 모이라 아니 저거 잡았는데 빠지면 안 되지 뒤에 둠피 2층 둠피 2층 둠피 둠피 어디요 정모양 모이라 10프트 빠지 야 나 쪼나기 보디가도 좀 쪼나기 보디가도 둠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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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던집어 잡을 수 있나 아니 나 이거 놀았어 안 죽어 에라니 빼봐 내가 죽나? 아 루시오 비빈다 루시오 비빈다 루시오 아 다 깼는데 이거 어디에서 깼는데 야 렉킹 뭐야 야 뽕둥 가자 뽕둥뽕둥 렉킹볼 아 이거 뽕리퍼 줄게 뽕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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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버틸게 잠깐만 리퍼져 리퍼져 위에 위치기 리퍼져 안 죽어 리퍼는 위에 리퍼져 리퍼져 아 리퍼 위에 리퍼 시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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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하니까 재밌는 오늘 워터님 통수를 쳐 어 아니네 나로 불이 꺼지냐 아 안 하니까 좀 할만하네 시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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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시